Okay Okay You got me going crazy Don't know what to do I need you I need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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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란 말은 하지마 I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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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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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n Top, NSUNG, and Spika. 그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일단 선배님들과 무대 위에서 노래나 무대를 해주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팬분들께는 이제 무대 뿐만 아니라 말하는 모습, 저희가 무대 위에서 이제 토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숨피 최고! 패스트! 고마워! 대신에 대신을 통해 팬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예인의 연예인은 다른 연예인의 연예인의 연예인은 다른 연예인의 연예인의 연예인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뮤직아일랜드 촬영차 제주도에 와있는데요.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팔라다이스. 신납니다요. 너무 재밌고 직접 선배님들의 공연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저희 스피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스피! 파이팅! 뮤직아일랜드 파이팅! 명확인 것 at sw programme 축ا여 hempil one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이나믹지오입니다. 저는 최자고요. 저는게코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Yeah! 순피닷컴 여러분들 처음 뵙네요. 지금 저희는 제주도에 와있죠. 왜 우리가 제주도 와있을까요? 뮤직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려고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저희가 딱 모든 날 비도 하는 날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요